이거를 절대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팔을 이렇게 쭉 뻗으면 안 돼. 쭉 같은 건 거야. 원앤드로 쏘면 안 돼. 어, 분장 처음 받아보는데 잘 바꾸겠습니다. 저 모를 것 같죠, 근데? 괜히 힘이 슬슬 안 걸릴 것 같아요. 다행이다. 어떠세요? 어, 저 같아요? 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봤는데. 점순이 같기도 하고. 못하는 거 연습 먼저 할 건데. 골을 딱 잡잖아. 잡았을 때 속에 붙잖아. 붙었을 때. 이렇게 좀 그냥...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뺐지? 뺏겨. 뺏기란 말이야. 안 뺏기려고 하면 안 돼. 아, 네.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안 돼. 뺏기란 말이야, 그렇지? 패스를 스냅을 주면 안 돼. 이렇게, 옆으로 던져. 어, 이렇게. 슛을 내렸다 던지는 거 없어. 잡은 위치에서 그냥 던지는 거야. 우리 왔지? 던져. 이렇게. 어? 어? 들어가면 어떡해요? 패스를 못 받을 수 있겠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 잘 받으시네요.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받은 뒷걸음질. 어, 이렇게. 뒷걸음질. 봉이 앞에 굴러가고 있잖아. 그걸 잡으러 가잖아. 잡으러 가면서 한 번 더 차. 하프타임 때 캐치 훈련을 할 건데. 저기 끝에서 막. 이렇게. 잡아, 잡아, 잡아. 막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내가 성에 안 차는 거야. 누워. 이러면은. 내가 푸쉬하면은. 옆으로. 점프. 이렇게 해야 돼.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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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다 했어요? 인스타 1만 안 만들 거야? 아니, 이렇게 다 했어요? 했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진짜요? 좀 어때? 기분이 어때? 어, 좀 설레요. 설레요? 네. 설렘반 걱정반? 네, 완전.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이름 어떠세요? 권파랑? 권파랑? 이름은 어떤 거 같아요? 권파랑? 권파랑? 사랑아. 네, 인사 한 번만. 인사! 네. 쉼스윙 선생님. 쉼스윙은 아직은 아니고요. 제가 코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절대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패스는 팔을 쭉 뻗으면 안 돼요. 쭉 같은 거 잡아서 원핸드로, 원핸드로 쏘면 안 돼. 최대한 안 되꼈으면 좋겠고, 많이 떨려요, 지금. 끝까지 안 들키게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화랑아, 자신 있게 하면 돼. 자신 있게. 괜찮아. 원래 투쓰리를 쳐가지고.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앞에 친구랑 한 쪽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파이팅! 어, 잘했어! 잘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자신 있게 던져, 자신 있게. 하이파이브 할 때는 아니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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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슛 자신이 없으면 던지지 마. 들었겠지? 볼을 왜 이렇게 못 잡아? 서봐 저기 받아 봐 봐 봐 봐 받아 왜 못 받아 누워 누워 누워봐 하체 안 쓰고 던지면 안 된다니까 자 푸시 그렇지 자 푸시 더미라이도 50cm 나와야 돼 세게 밀어 진짜 슛 쏘는 것처럼 밀어 자 푸시 지금 아마 긴장해서 절정 저는 처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좀 생소한데 연주 코치님이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대로 하면 돼요 제대로 하면 돼요 제대로 하면 돼요 나이스 월aghetti 매전 함께 양복해두면 일반은 필리핏 에이저, 에이저 서버를 다른 이란 에이저 wie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다 쏟으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잘 하셔가지고 빨빵 놀랐어요. 슈트평이 엄청 예쁘셔가지고. 진짜 예술이에요. 물어봐야겠어요. 저 약간 저에서 바꾸고 싶다. 수비자슨 슈팅평점이 둘 다 너무 예쁘셔서. 혹시 진짜 모르셨어요? 아까 인터뷰할 때도 들었다는 얘기. 오늘 너무 재밌게 찍은 것 같아. 못한 것도 너무 잘했고.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게 찍은 것 같아. 그쵸? 네 맞아요. 못한 것도 너무 잘했고. 잘한 것도 너무 잘했고. 저는 일단 너무 대만족입니다. 신희슬 선수 여자농구 팬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건강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자농구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컨텐츠 하는 이유도 여자농구의 보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희슬 선수 많이 응원해 주세요.